구독, 좋아요, 앙 너무 달아 차 없다 아 오른쪽 버그 있다 버그 탈게 또 내 집 들어온다 아 프리시 앞에 또 차 없고 이거 꼬리 맞춰서 아 내가 먼저 가야겠다 어디로 지날 건데? 이거 우리 단풍 단풍 4번? 밀타 파밍 쪽 두 팀이어서 겹치는 거 조심해라 내가 먼저 추측 봐줄게 같이 가자 나 파밍 끝났어 나도 갈게 우리 단풍으로 바로 안 가고 청와대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능성 올릴 거야 단풍까지만 보기 4팡에서 시야 한 번 더 열어도 될 때 확인 확인 저쪽 다 보이십쇼 저쪽 다 보이십쇼 저쪽 다 보이십쇼 메인도로 차 메인도로 차 다시 한 번 가게 피로님 쪽으로 간다 내 쪽으로 오는 거 아니면 도로야? 도로 탄다 도로 탄다 나 후발 택 긁을게 내가 내 앞으로 온다 갑자기 나 온다 어! 비쌍 착각 왜 자격 다시야 죽갔다 오토바이도 4집 쪽으로 간거 같은데 지금 2번 썼다 2번 썼다 오토바이를 감고있고 2번에 썼다 난 가시아는 저기 섰어 폐가쯤에 나 이거 토너 먹을게 지금 이번에 섰다 밟고 밀어도 돼 내가 이거 4집을 박아줄게 4집에 있는 거 아니야? 4집에 없어 4집으로 갔다 12팜까지 벌리고 고정다시아 빠진다 4집에서 눈앞으로 와가지고 빠졌어 내 앞에 1번 어때? 1번 조용히 해 1번쪽 바로 올려봐 저쪽 올려봐 그게 안죽네 사소리해 다리 건났다 스태스 스태스 내 선도 들었을수도 있겠다 내 앞에 스태스 내가 가줄게 벌렸다 킬 킬 킬 하나밖에 안왔어 2발 몰라 1발까지 벌려봐 1발까지 벌려봐 4핑 4샤까지 지른다 응수 올리겠다 다리 맞고있다 팜피쉬 차 뒤집었다 오른쪽 차 뒤집었다 오른쪽 차 뒤집었다 AFK 끝났다 도전할거 아니면 나 다리쪽 볼게 팜피쉬들 라이딩 잡고있다 조심해 뭐야 다리쪽 볼게 파밍해봐 살려볼게 이거 봐줄래 달러트 나 갈집 먹을까? 등대 있어 다리인데 등대있고 이렇게 막고있어 중앙선거 갈집도 있다 갈집도 있다 나 피해도 천천히 할게 아 하나 팔각정 보인다 팔각정 쪽에 레토나 탄다 나 갈집 갈집 뒤에 있어 못잡았다 1번으로 가서 여기를 메포랑 2발 하나 서쪽으로 가자 얘네 자꾸 서쪽 돌리는거 어때? 어 서쪽 돌릴거야 갈집 뒤다 계속 갈집 뒤 하나랑 오른쪽 왼쪽 그 석재그 건물 2번 석재그 건물에 있어 아 오케이 갈집 뒤 경쟁해놨어 갈집 뒤 들어갔다 집으로 차 탔다 도망간다 가자 가자 레토나 기자 라스타라 파각정 뒤 라스타라 파각정 뒤 라스타라 파각정 뒤 차 타고 빠진다 페리로 페리로 빠지고 있어 안 돼 이 차 연료가 아파 여기 차가 많아 여기 차가 많아 연료 없는거 확인했고 우리 서쪽 돌릴까 어디까지 보여? 몰라 얘 잡아야돼 더 돌려봐야될거 같은데? 이거 그냥 1번 레포 확인해보자 1번 레포 확인해보자 1번 레포 확인해보자 여기가 이렇게 간다 얘가 주황선으로 간다 어 그럼 우리 1번 레포 쪽으로 보자 나 붙여서 바로 헤어서보러 가줄게 내 머리 윗만 봐줘 어 봐주고 있어 어 봐주고 있어 야 뚜부겨라 야 MPK 땡긴다 어 1번 1번 없애렸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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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우스오디 혜우스오디 그대로 2번 Kobiks 2번 Kobiks друг해 다른 네요 mä 어긴 해 저쪽이 확정 quê 밀어버려 대투나 rocks una 레토나 빠진다 다시 안 빠지는거지? 아 다시 안 빠진다 레토나도 있어 레토나 그 팜피쉬 알아서 하나 레토나는 다른 팀이고 지나갔어 확인 확인 레토나가 노고했네 킬러가 뭐했네 팜피쉬야 어 확인하겠다고 보금 먹고 와 이거 어 보금 먹고 와 버기 탈 수 있는 건가? 아니 그거 바퀴 나갔어 아예 북쪽으로 튀면 그냥 1릉 쪽으로 1번 조용해 1번 조용해 내가 보고 있는데 1릉 쪽도 조용하다 웹고라인 혼란이 없어? 이거 북쪽팀에는 1릉 쪽으로 풀자 닭다리 쪽으로 2번은 사람 있다 맞아 이거 1릉 쪽으로 풀자 확인했어 나 또 늦다 풀도 하고 부상 하나 감고 갈게 작업 준비만 해나? 2판에서 2판 들어가봐 규민 우리가 2판 한 명이 2번 찍고 주황공선을 밀면 될 것 같은데? 아 저렇게 가는게 어 그렇게 가자 2번이다 살러트야? 규민 규민이다 이거 2번 봐줘야 된다 살러트야? 힝 올라오고 내가 고정돼 내가 고정돼 님부터 MCL 갈게 알겠어 알겠어 MCL 끝 저호팀 기다렸다 와우가 2번 와우가 2번 와우가 2번 터치 가능해? 내가 갈게 피오 내가 갈게 가봐봐 2번 봐줄게 이거 우리가 있던 능선 채워졌고 카이저랑 들교중이다 이거 핑 채워 죽기대부터 다 이거 인지해 주황공선 사람 다 있는거야 확인했어 아 이거 연료 안 돼 나 형 이거 피오님이 말했던 것처럼 저 박아도 된다 4피 4번? 4번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이거 야 차니야 4번 같이 들어가서 선 구워놓고 이거 규민님이 북쪽 도는 거 막아주면 돼 그게 나아 그리고 우리가 카이저 정리 다 하면 주황공선 다 쓸 수 있거든 이렇게 이거 완벽하게만 되면 치킨강 나오긴 한다 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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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내가 포가 넘긴다 포가 넘긴다 규민 백업 좀 와봐 총 많았을거야 하나 더 하나 더 가자 가자 부르기절 백업 많아 내꺼한테 걸어서 넘어가는 건 봐줄 수 있다 강 많이 나온다 들어가야 돼 들어와서 가자 이거 내 쪽으로 오면 강 많이 나와 내 쪽으로 오지마 내려오지마 아무도 안 내려오게 나 그냥 이거 무리하고 이거 차 루트 차살려야 된다 인사쿠트 꼽아놓긴 했거든 이번에 이번에 하긴 1번에서 그냥 해우사 뒤로 차 살려놓고 우리 버틸테니까 넘어오는 것만 봐줘 나 지금 못 봐줘 1번 없어 1번 내가 먼저 들어갈게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이 들어가 규민이랑 아 개집 개집 어 1번 개집 없어 그리고 2번에 있어 얘들은 오토바이트 탄다 이거 2번에 둘 남았어 돈다 돈다 여기 못막을 것 같으면 빼 우리 오토바이 있어 한 명 빠진다 한 명 빠진다 우리 쪽으로 간다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들어간다 우리 쪽으로 들어간다 나 터로났거든 터로났어 나이스 오토바이터가 오토바이터가 같이 가자 이번 최대한 봐줄게 트릭터 줄게 트릭터 줄게 트릭터 줄게 트릭터 줄게 여기 시체도 많아 이제 못봐줘 야 거기서 내렸어? 여기다 여기다 야 이거 대여서 눕는다 1분에 와서 눕는다 여기서 한 대 때려놨어 나 영향 많아도 괜찮을 듯 여기고리인데 거기 아니라 넘어와 막 펴줄게 괜찮아 괜찮아 넘어와야 돼 안 넘어오면 나 못 빼와 갈게 주완지 펄커드 3번 대구 KG에 몇명인지 모르겠어 여기 여기 1만 하나 남아 1만 하나 남아 1만 하나 남아 1만 하나 남아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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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아 철폭 소리 나길래 뭔가 했네 살짝 살짝 철폭 소리 나길래 1만 하나 남아 1만 하나 남아 확인했어 히트 찾았어 여기 내 책 그거 있다 연막이랑 뭐 있다 뭐 너무 많이 챙겨놨어 이거 대구 쏴줘 나 해우설만 고정할게 대구에 없어 두 대트 그냥 개 패고 있어 걱정하지마 야 근데 이거 서클 저거 안 빠지면 어떡하냐 빠질걸 안 빠지네 나 해우설만 봐줄게 이거 어차피 2번 나와야 되거든 우리 주황선에 주황선에 쓸 수 있는 라인 가볼게 없다 쟤 몇 명인데 주원지 몇 명인데 주원지 풀거야 우리 야 2번 바이도 못쓰고 이거 우리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나가야돼 최대한 천천히 그냥 카이저랑 싸우자 이거 딱 말해줄게 너희 차 아무도 없어? 차 여기 다시 하나 살았어 살아있으면은 주황선 박아옵니다 내 일자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 이거 일단 근데 대구역지 빠지고 해야 돼 우리 차 타이밍 가자 내려오 차 타이밍 차 타이밍 박아도 돼? 차 타이밍 박아 그쪽 가구로 막을게 좀 돌아서 2층 한 대 때려놨다 2층 오른쪽 장롱 야 하나 오른쪽 바위 나와있다 바위부터 봐 바위부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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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지은에 있다 다샤에 바위부터 막아 바위부터 막아 바위부터 막아 오른쪽 다샤 오른쪽 다샤 오른쪽 다샤 다샤 기자 다샤 기자 연막 줘볼래? 연막 줘볼래? 없엉 살려 다 죽었고 천천히 이거 오른쪽 밖에 하나 있어 문에 걸쳐있더라 2번문에 그리고 주황선 하나 2층에 내가 화연빼 까줄게 붙어가지고 빙날수도 있다 2층 밖에서 내려와봐 주황에 포초 좀 해봐 보고있어 내가 아 나 못살려 나 못살려 1층에 하나있다 1층 부엌쪽에 여기에서 출산하나 남아 또 화연빼 있어 밖에 나왔다 밖에 나왔다 삥있다 아 나왔냐 아깝다 GOT가 뭐 이상하게 데리고 있냐 까비 까비 뭐야 아 이거 딴게 이렇게 먹고 있을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먹고 있냐 아니 KJ도 박고 우리도 박았어 방금 KJ가 박은거야 박은거지? 1층에서 왜 안맞고 밖에서 하하하하 북둥치다가 비쌌누 나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